핫무비스톱 가수끼리 점심 날까? 귀신이 들렸단 얘기지 써니 강소라 우리 다시 다 만나는 거다 어찌 그리 잘 아시는가? 조선명탐장 각시 투구꽃의 비밀 김명민 범인은 잡았으니 나쁘지만은 않네 그리어 난 고객님! 저 보험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상한 고객들 류승범 고객님의 꿈이! 곧 저의 꿈입니다! 나의 재치 아니요 서울은 고향이고요 위험한 상견례 송새벽 여기가 이 시방 어디랑가? 위험한 상견례 이시영 남의 방에 너무 가도롭지 말라고 들어오는데 몰라요 네 한그루씨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네 2011 엔넷 20th choice 핫무비스타입니다 네 강소라씨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건강한 웃음이 매력적인 강소라씨는 2009년 영화 4교실 추리영 역으로 데뷔해 춤으로의 기대주로 떠오른 바 있으며 최근에 600만 관객을 돌파한 향행자 영화 써니의 어린 최나 역을 맡아 개성 강한 여련으로 호평을 받았죠 앞으로의 무한한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핫한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더 핫하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